오늘은 하이킹이 아니고 절에 왔어요 왔더니 날이 아닌데 오늘 백중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제사도 지내고 그랬네요 태아차피에 있는 태고사라는 자리입니다 원래 둘째 주 일요일에 LA에서 버스가 운행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벌써 한 반년 중단됐죠 오늘도 사람이 여섯 명 일곱 명 그 정도였네요 버페가 지금 끝난 시간이라서 밥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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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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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고사 들어가는 길 주차장에서부터 대웅전까지 올라가보죠. 한번 관광객이 된 척하면선 대고사장에서부터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앞당에 아무도 없네요. 사실 빈 박스 갖다 놓으라는 심부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국 유일의 산신각이라고요? 잠겼습니까? 창문을 넘겨서 훔쳐볼 수 있을까? 그냥 그렇게만 찍어도 나오고 적당히 보이네. 거짓말이 아니라 꺼까먹긴 하지만... 빈 박스 stam문을 넘긴 일이야. 아멘 아멘